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비리종합세트라 불리는 조국시의 장관으로 임명된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을 옹호하는 여건의 핵심 관계자들 문재인의 발언들 이런 것을 지켜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조국사태가 단순히 흘러가는 사건이 아니고 조국사태가 한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유산이 참으로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옳은 삶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해진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삶이 올바른가? 혹은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에 대해서 가장 솔직한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다수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데서 바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위조서류를 예사롭게 만들어서 자식의 앞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부모들도 있겠죠 조국료의 부모들이 자식들이 가르쳐 준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국 부부처럼 못 배운 사람들이라도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자식을 지원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거짓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부모들이 자식에게 당부하는 일은 인간 이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 이른바 절대 가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정직이라든지 신의라든지 성실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대 가치에 속하고 근본 가치에 속하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문재인의 개입과 비호 그리고 지원 등의 힘입어서 조국 소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경미한 그런 범죄를 조국 처한테 묻고 조국에게 맨제부를 주고 그 다음에 검찰이 무력화되고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당사자들 뿐만 아니고 조국을 비호하는데 앞장서 왔던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절대 가치 근본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뜻할 겁니다 최근에 저는 정치적 이득을 떠나가지고 조국을 옹호하는 한국의 저명인들 그리고 여당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친문 세력들의 조국 수호 이런 주장이나 발언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설령 잘했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가 공동체로서 존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과 같은 것을 부수는 와해시키는 파괴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국이나 조국 사수를 외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런 저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겠죠 조국을 사수하는 이유를 그러나 항상 세상은 언제 어디서나 옳은 것이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켜야 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의 가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근본 가치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 부부는 조직적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학에 활용했습니다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학에 활용함으로써 그 기회를 마땅히 잡을 수 있는 학생들을 배제한 것에 해당한 것 굉장히 불공정한 경쟁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부부의 아들과 딸은 부모에게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협조자가 됐던 것이죠 두 번째는 부정직한 것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비리나 비행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그러나 조국의 거짓말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얼굴이 빨개지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한 기색이나 내색을 드러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점은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 가치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은 정도를 거래한다는 겁니다 공직자의 자리에 앉으면 당연히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그런 실정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공직자가 되면 이해 상충의 문제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국의 말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진실인가를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낱낱이 거질로 거짓으로 판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참여한 데와 같은 활동을 하며 성인군자처럼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선을 외쳤지만 실상 이번에 밝혀진 것은 너무나 조국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간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죠 마치 양파처럼 까도 까도 그의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위조가 밝혀지게 된 심이죠 여섯 번째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우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법을 위반해서 피위자 신분이 되고 범법자 신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문재인이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덥석받아가는 조국이란 사람들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피위자 신분이 되고도 남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두 경우 모두가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그렇게 무리한 그런 비판이 아닐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왜 옳은 것이 중요한가 왜 올바른 것이 중요한가 옳은 것은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일종의 반습과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를 지탱해주는 일종의 주춧돌과 같은 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사회도 옳은 일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혹자는 조국 사태를 윤리적 패닉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조국 사태를 윤리적 아노미 현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국 사태가 이미 한 사회를 지탱하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대대도에 상당한 균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앞으로 유야무야되거나 굉장히 축소 조정돼 가지고 정치 권력의 개입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물어볼 겁니다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옳은 것이 있는가 자연스럽게 옳은 것이 없다는 결론 내리겠죠 권력을 치면 그냥 자신의 재가도 모두 다 면제받을 수 있겠구나 옳은 일이 없는 사회구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그 다음에 우리 편의 이익만 남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익을 위한 투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조국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한국에서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익에 관계없이 우리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무엇 절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송두리째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는 상실감과 무력감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사람들은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또한 그 반대쪽에는 그런 것 따위는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따라서 세상은 우리의 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함에 대한 그런 바람이나 소망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진면목 본래의 모습은 빛과 그림자 그리고 성과 악의 대결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진짜 모습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악한 세력은 항상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배합기에 의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한 것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야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낭만이 아니고 일종의 치열한 전쟁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 그 다음에 선한 자들이 사악한 세력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